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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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적이지 않고 수가 빠른 벨라설레센스입니다. 음악 날씨가 뜨겁고 습해지면 기초제품도 많이 바르기 어려운데 벨라 울자 하이드로설레센스는 하나만 발라도 충분해요. 음악 얼굴에 열기로 화장이 들뜨고 물리는 것이 피할 수 있습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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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더운 날씨에는 톤업 패드만 사용하고 벨라설레센스만 바른 후 기초제품을 마무리합니다. 음악 에센스나 수분크림을 추가로 바르지 않아도 보습과 피부 진정 등 한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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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